어디 갔어 또? 어디 도망갔어? 기다려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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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키에 돌아갔어 더 들어와야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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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나키에 봐봐 나키 다 들어왔잖아 이렇게 치고 있어 나키 잡고 그대로 올라가야지 이거 해 해봐 보여요 안 보여요? 나키는 보여요 안 보여 이렇게 들어가요 자세 좀 잡아요 자세 잡아요 들어와 나키 들어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여기까지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스톱 나키에 봐봐 나키에 봐봐 나키에 봐봐 돌아가서 안 들어오고 나키에서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확인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빼나가야지 위로는 운동이 어딨어? 잡고 그대로 올라가야지 그대로 그래 거의 스매싱급인데? 스매싱급이야 스매싱급 드롭이 스매싱이야 하나 둘 점프 천천히 더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쭉 들어와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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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볼이 여기 있다면 드롭이 있어요 이게? 드롭이 여기 들어와야지 얼마나 세단 소리야 그러면 어? 둘 셋 킹 빼 준비하고 뒤에서 거리 두고 거리 두고 거리를 항상 이 정도의 던질 수 있는 거리를 줘 가서 이래서 좀 힘들잖아요 평상시에 여기서 좀 연습할 때 수비할 때 수비할 때 그러잖아 수비할 때 여기서 수비 위치에서 들어와야 돼 수비 더 가볍게 더 가볍게 아이 수비 수비 낙해 움직이 가볍게 움직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가볍게 움직여 그래 낙해 더 들어 더 들어 낙회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낙회를 들으라고 네 들어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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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회 떨어져 낙회 돌아가요 미리 오시라고요 옆까지 오라고 옆까지 옆까지 들어오라고 왼발이 왼발 왼발 앞으로 딱 낙회 이 상태에서 자 출발 하나 둘 더다가 더 더 밀어 더 더 밀어 더 더 밀어줘 더 더 빠르죠 빠르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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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더 앞에 더 앞에 앞에 떨어지는 거 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에 떨어져야 돼 오케이 거기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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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지금처럼 기다려 내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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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발 거기서만 바꿔주면 돼 빨리 뒤로 가요 그대기 아주 거저먹네 위치 잡아줬으면 뛰어볼 생각해야지 똑같이 거기서 천천히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뒤로 빠져 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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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볍게 왜 급한데 알아요 모르죠 권위볼이 빠르니까 그래 자 여유있죠 볼이 빠르니까 어떻게 돼 들어가서 오잖아 볼 속도를 조절해야지 볼을 때려버리니까 날라간 속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볼을 속도를 죽여줘야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지 잡고 천천히 그렇지 여기 여기 그렇지 천천히 놓으면 돼 천천히 기다려 그렇지 더 그걸 천천히 팔 천천히 가 그래 더 더 천천히 아니야 조금 빨라 지금도 빨라 그렇지 그렇지 더 낱깨 꽉 잡지 말고 그래 낱깨 꽉 잡지 말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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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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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금만 더 약하게 그렇지 조금 약하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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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끝까지 가야지 힘 빼고 가야지 힘 빼고 그렇지 힘 빼고 가야 돼 더 둘 셋 천천히 천천히 더 더 조금만 더 좋아 더 또 세졌어 왜 지금 좋구먼 그 대신 들어오라고 힘든 거 아는 데 도와야 될 거 아니냐고 에헤이 잘 나가잖아요 네? 허 어? 저번 주에 어떻게 했어요 저번 주에 천천히 맞춰라 했죠? 세게 때리지 마요 다시 해 봐 연이 잘 안 맞아 쫙까지 보내려고 그래 힘 빼고 볼 오는 속도를 칠 때 여기서 딱 잡아 여기서 볼이 떨어지겠죠 떨어지잖아 그럼 이게 올라가면서 잡아 잡아 잡으라고 잡아 잡아 이렇게 잡아주라고 감지 올리고 감지 감지 올려 감지 감지 더 빨리 손가락 킥 더 손가락 킥 더 밀죠 킥 더 밀려 밀려 마켓 해 손가락 빨리 가야 돼 손가락 힘이 빨리 들어가 들어가 더 더 더 더 밀렸죠 자 스톱 왜냐면은 지금 힘도 들어가지만은 본인이 타점을 몰라 지금 손목이 다친 상태에서 힘을 쓰려면 안 돼 그냥 이것만 잡아 이것만 꺾으려고 하지 말고 잡고 있다가 그대로 잡고 그대로 잡고 그대로 잡고 그대로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안 돼도 괜찮아 연습이 연습인데요 연습하면서 조금씩 늘려야지 처음부터 저까지 보낼 수 어떻게 보내려고 둘 셋 여기 더 좀 더 빨리 가야 돼 세 더 위치 봐 빨리 출발 여기 낮게 낮게 손가락 출발 손가락 바로 낮게 출발 더 출발 더 출발 더 출발 더 그렇지 되잖아 출발 더 밀렸죠 지금 출발 더 나케 출발시켜 더 밀렸어 출발시켜 더 출발시켜 더 출발 왜인지 아세요? 네 왜 이렇게 볼 스피드를 못 잡아 볼 스피드를 기어갖고 그 스피드를 떨어지는 스피드까지 계산하고 잡아줘야 되는데 치다 보니까 이게 밀려 자꾸 이게 밀린단 말이야 스피드에 맞춰가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밀려나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힘으로 더 칠당해 더 힘이 돼지 올라갈 때 딱 떨어진 위치에서 떨어지기 전에 내가 낙계를 보내줘야 돼. 그러면 이 높이요. 이 높이라고. 그럼 이 높이에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고 있어. 출발. 빨리 출발. 출발. 더. 출발. 더. 출발. 더. 눈치 봐요. 빨리 출발시켜야지. 그래. 볼 스피드 봐. 출발. 더. 출발시켜야 돼. 더. 출발시켜야지. 더. 낮게 출발. 더. 힘 빼고 출발. 그래. 출발. 더. 천천히. 천천히. 더. 더. 낮게. 움직여. 어깨 움직이지 말고요. 둘. 셋. 둘. 셋. 빨라요. 올라가. 손가락. 손가락 움직입니다. 더. 둘. 움직여. 밀려요. 더. 밀려요. 더. 셋. 더. 셋. 라켓. 헤드. 헤드가 가야지. 셋. wait for tomorrow, live for today. keep chasing the sunshine, they turn out and pl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